노인분들은 생각보다 겨울철 화장실에 연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할머니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화장실 갔다가 많이 늦으면 구미한테 언니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만 전해주세요 우리 구미, 담양이, 하나, 희주 저희 아이들 진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진짜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동생들이에요 그 친구들만 내가 혹시 가면 우리 그 친구들 잘 부탁드릴게요 언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이 말밖에 없었다고만 전해주세요 아니 뭐 오늘 마지막 방송이에요 명혼이 막 터지네 진짜 슬프게